과거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프랭크 버거, 뉴욕버거, 버거앤프라이즈 등과 같은 수제 버거 브랜드들이 소자본 창업과 안정적 매출을 앞세워 꾸준히 점포를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창업 아이템 중에서 뜨고 있는 수제 버거 전문점 창업 괜찮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평균 영업기간은 약 8년 이상으로, 약 7년 전후인 프랜차이즈 여타 외식 업종보다 긴 편입니다. 과거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시장을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프랭크 버거, 뉴욕버거, 버거앤프라이즈 등과 같은 수제 버거 브랜드들이 소자본 창업과 안정적 매출을 앞세워 꾸준히 점포를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들 버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제라는 점이며, 특히 패티에 공을 많이 들인다는 점입니다. 가격 대비 양이 많고, 퀄리티가 높으며, 한입 물었을 때 번과 패티 및 소스 등의 조합이 입안에서 통보하게 어우러져 맛과 식감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창업 비용과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창업 아이템 중에서 뜨고 있는 수제버거 전문점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랭크 버거는 2019년 12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직영점 없이 33개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267개 이상 점포수가 증가하여, 2022년 현재 약 300개 이상 가맹점을 운영 및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랭크 버거의 경쟁력은 3,900원부터 판매되는 착한 수제버거 가격, 100% 프리미엄 순소고기, 패티 사용 등이며, 프랭크 버거 가맹점의 운영 방식은 첫째, 원칙을 우선으로 한 성공 보장, 둘째, 본사의 과학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지원, 셋째, 최상의 맛과 매장의 편리성 확보 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버거 메뉴는 버거류의 싱글 메뉴와 치즈 스틱, 프랜치 프라이, 커피 음료 등의 사이드 메뉴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F&B, 가맹 브랜드는 프랭크 버거이며, 2020년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127억 9,403만원입니다. 2022년 현재 프랭크 버거의 1일 버거 판매량은 약 75만개 이상, 1일 배달 주문건은 약 30만건 이상, 1일 패티 생산량은 약 10톤 이상이며, 연 매출 10억원을 돌파한 가맹점이 5호점까지 탄생하였습니다. 전통 미국식 치즈버거 전문점인 프랭크 버거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자체 육가공 공장에서 자동 생산되는 100% 순소고기, 수제 패티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 대비 식재료는 약 40%, 운영비는 약 30%, 영업이익률은 약 30% 전후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버거의 기준점포 면적은 약 50제곱미터이며, 면접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09만원입니다. 창업비용은 약 9,081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1,925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3,135만원, 기타 비용 약 4,021만원이며, 가맹점 사업자는 시설, 집기, 인테리어 등의 구매와 시공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2년 연장 1년입니다. 뉴욕버거는 2012년 11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직영점 3개를 포함하여, 약 95개 이상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버거의 경쟁력은 배달 매출, 자체 개발한 냉장 패티를 사용하여 풍부한 육즙과 식감, 나만의 버거를 만들 수 있도록 7가지 추가 토핑 제공, 매출 대비 약 30%의 높은 순수익 등이며, 버거와 치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꾀한다는 것입니다. 뉴욕버거 메뉴는 버거류 치킨유 및 사이드 메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뉴욕버거 맛의 비밀은 첫째,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야채, 둘째, 직접 개발한 수제 패티, 셋째, 뉴욕버거만의 특별한 전용유, 전용번 등에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수협, 가맹 브랜드는 뉴욕버거이며, 2020년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21억 9천9만원입니다. 뉴욕버거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87만원, 평당 매출액은 약 899만원입니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이며,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입니다. 뉴욕버거의 기준점포 면적은 약 50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195만원입니다. 창업비용은 약 1억 205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2,88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2,925만원, 기타 비용 약 4,400만원이며, 가맹점 사업자는 시설, 집기, 인테리어 등의 구매와 시공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점포타입은 테이크아웃 앤 배달형 점포와 일반 매장은 카페형 점포타입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1년, 연장 1년이며,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약 3년, 개점률은 약 23.91%, 폐점률은 8.77%입니다. 버거앤프라이즈는 2016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직영점 한계를 포함하여 약 55개 이상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거앤프라이즈의 경쟁력은, 첫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둘째, 세가지 남김의 법칙, 셋째, 수제버거치킨팩으로 객단가 상승, 넷째, 볼과 포장 및 배달다 맛있는 곳, 다섯째, 매장 운영의 자부심, 여섯째, SK텔레콤과 함께하는 버거앤프라이즈, 일곱째, 키오스크를 이용한 편리한 주문과 매장 운영 등입니다. 또한 수제 웰빙번과 월 10만개 이상 판매되는 100% 순소고기, 수제 패티를 사용하여, 연 매출 20억원을 돌파한 가맹점이 55점까지 탄생하였으며, 매출의 다각화로 인해 인기 창업 아이템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거앤프라이즈 메뉴는 버거류, 치킨유 및 사이드 메뉴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 BNF 시리즈, 가맹 브랜드는 버거앤프라이즈이며, 2020년 가맹본부 매출액은 약 20억 3642만원입니다. 버거앤프라이즈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4519만원, 평당 매출액은 약 1360만원입니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이며, 평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입니다. 버거앤프라이즈의 기준점포 면적은 약 50제곱미터이며, 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176만원입니다. 창업비용은 약 8,330만원이며, 이중 최초 가맹금 약 1,520만원, 인테리어 비용 약 2,640만원, 기타 비용 약 4,170만원입니다. 점포타입은 테이크아웃 위주의 브랜드 컨셉형과, 홀 및 테이크아웃 겸용의 클래식 카페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맹계약 기간은 최초 3년, 연장 2년이며, 개정률은 55.56%, 폐정률은 3.57%입니다. 과거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이 메이저 브랜드들이 시장을 선도했다면, 최근에는 수제 버거 브랜드들이 수제 패티와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예비 창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위축되었던 패스트푸드 시장이 최근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선보이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제번과 패티, 저렴한 가격과 배달 서비스 등을 선보인 수제버거 전문점은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제버거 전문점 중에서 전통 미국식 치즈버거를 선보인 프랭크버거는 단기간에 300개 이상 가맹점을 모집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뉴욕버거와 버거앤트라이즈는 뜨는 수제버거 브랜드로 인기가 높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수제버거 전문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약 1억원 전후, 평당 창업비용은 약 600만원 전후, 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약 200만원 전후입니다. 또한 이들 브랜드들은 수제버거에 걸맞게 수제 패티에 공을 많이 들여 육즙과 식감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여 소비자들에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외식업이나 패스트푸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제버거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공적인 가맹사업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는 가맹본부와 예비 창업자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칭 플랫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프랜차이즈를 쉽게 알려드리는 가맹헌터였습니다.